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. 광진구 구이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.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구이역인데요. 해당 주택의 경우 구이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또한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자랑합니다. 광진구 구이동 오피스텔은 바로 옆 권국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. 권국대와 세종대 등 안정된 대학생 수요층을 확보한 공실률 걱정 없는 지역인데요. 또한 1,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어린이대공원, 아차산, 용마산, 한강,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광진구의 매력인데요. 광진구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. 그리고 강변북로, 올림픽대로, 동부가선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춰 사통팔달의 교통입지에 있습니다. 광진구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 조성과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, 광진구 복합청사 개발 등 각종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.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생활이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광진구 구이동의 오피스텔입니다. 광진구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 조성과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, 광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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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